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여러분들 가볍게 그렇게 경기 침체 정도로 거칠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분들 중앙은행들이 미친듯이 돈을 풀었는데 그걸 거둬들여서 정상상대로 복귀하는데 그냥 경미한 경기 침체 정도를 겪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나도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인풋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는데 아웃풋이 그냥 별일 없던 것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미구의 주식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죠.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뭡니까? 낙관지인 그런 계속 주가가 상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라그네님은 우리 친구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차가 좀 많으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나이가 들면 또 부작용이 좀 있죠. 그런 건 그 사람들한테 눈이 안 보일 테니까 어쨌든 간에 경기 상황. 오늘은 그냥 젊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데 투자업계의 어마어마한 거물인 거물이 경기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다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대하러 들어봐야 되거든요. 어제 저간 내세웠던 가스라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레미 글레엄이라는 사람입니다. 1938년생이니까 그러게도 지금도 현역에서 뭡니까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영국 출신의 투자가고 GMO라는 그런 투자회사를 공동 창업한 지금 보스톤에 아마 있는 자산관리회사 모아입니다. 1180억 불 이상 정도의 에셋을 관리하네요. 대단하네요. 1938년생 여러분들 계산함 해보시죠. 1938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분이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주 거친 소동이 시작될 것 같다. 1월 21일 날 나온 글입니다. 제레미 글레엄 여기 여러분들 제목이 레전드리 인베스터 전설적인 투자자 전설적인 80, 60년 86세라는 사람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이야기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오늘날 미국은 과거 수백 년의 역사에서 네 번째로 그냥 버벌이 아니고 슈퍼버벌 상태에 있다. 여러분 나는 이런 또 용어는 처음 봤습니다. 그냥 버벌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슈퍼버벌 네 번째 슈퍼버벌 상태에 있다. 버벌이 파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많이 다뤘네요. 뉴욕포스트가 저명한 투자자 제레미 글레엄이 슈퍼버벌이 파괴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젊은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3월경에 주가가 한 추가적으로 20% 정도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 건데 제레미 글레머라는 아주 전설적인 85세의 투자자들이 장문의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주요 내용을 그냥 구글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네 번째 슈퍼버블에 지금 서 있습니다. 버블은 붕괴되지 않습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작년에 이미 극도로 낮은 금리와 높은 채권 가격을 수반했던 주식 거품이 이제는 주택 거품과 상품 거품의 초기 거품으로 계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거품이 동시에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점은 1980년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거품들이 함께 추가되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가지의 주요 자산 상품버블 주택버블 주식버블이 동시에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미국에서는 네 번째 슈퍼버블이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전에 주식 슈퍼버블은 개별적으로 드물고 집합적으로 이러한 이벤트의 고유한 일련의 고유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앞으로 거친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이 금리가 언제 정도 상한치를 치고 난 다음에 좀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정말 이 제레미 글레옴의 그런 네 번째 슈퍼버블이라는 그런 최근의 그런 발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깊게 이게 경미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니까 누구도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분도 가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85세 정도 되고 수많은 버블의 붕괴를 자기의 투자가로서의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버블 붕괴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하고 버블 붕괴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겠죠.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젊은 재벌 3세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훨씬 더 진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벨트를 좀 더 강하게 메고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걸 하실 때는 바닥이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한번 볼 볼 수 있는 거죠.